자 그럼 TDD 방식으로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여기 빌드 KTS 보면은 여기 지금 J 유닛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 보이시나요? 여기 이제 빌드.그래드를 보면은 여기 Dependency 있죠. 이 녀석이 뭐냐면은 의존성이라고 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?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은 이 라이브러리가 우리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줬을까요? 안 받아줬을까요? 맞춰보세요. 이 라이브러리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우주님 이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. 내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A라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해볼게요. 말은 안되지만 자 우주님 내가 이렇게만 적고서 이 코끼리 표시를 눌렀어요.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질까요? 안 받아질까요? 느낌으로? 아니 받아집니다. 그럼 어디 받아질까요? 어디 받아지냐면은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CD 해서 물결로 가서 CD 해서 예전에는 여기 메이븐에 받아졌었는데 아 여기 점 M2라는 폴더가 있을 건데 여기 보면은 리포지터리가 있고 여기서 이제 ORG가 있고 여기 보이실까요? 아이고 자 그 그냥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네 네.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빌드 그래들에다가 뭔가를 딱 썼어요.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이게 뭔가 바뀌었죠? 바뀌면은 이 코끼리 모양 뜨는데 이거 그때 이걸 딱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자 요거 중요합니다. 잘 보세요. 자 우주님 여기 이제 우주님의 컴퓨터가 있다 해볼게요. PC가 있고 여기 이제 인터넷이에요. 여기까지 되시나요? 근데 우주님이 프로젝트 두 개를 합니다. 근데 여기에도 A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. 이의가 되세요? 근데 맨 처음에는 A라는 라이브러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한다? 얘가 알아서 요것도 로컬 주장소가 있고 이것도 원격 주장소가 있는데 자 원격 주장소에서 로컬 주장소로 다운받았습니다. 뭐가? A가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예요. 이해되시나요? 여러분이 여기다가 A라고 적으면 네 무슨 일이 일어난다? 이 녀석은 먼저 로컬에서 A가 있는지 봐요. 근데 만약에 A가 없으면 어떡한다고요? 원격지에서 A를 다운로드 받습니다.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? 그러면 자 B라는 프로젝트에서 똑같이 여기서도 A가 필요하대요.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 바로 그냥 다운로드 없이 바로 갖다 쓰나요? 아니면은 여기서 또 다운로드가 될까요? 느낌으로 맞춰보세요. 그쵸? 얘가 그렇게 바보같이 만들진 않았어요. 아무튼 네 여러분이 궁금하잖아요. 아 여기다가 적어서 이 라이브러리가 여기다 적으면 쓸 수 있다는 거 알겠는데 대체 그럼 그 라이브러리는 어디 저장되는 거냐? 네 여기 있습니다. 내 폴더에 .m2라는 폴더가 있고 리포지터리에 한번 볼까요? org.junit.jupiter 그럼 org.junit.jupiter 이해 되시나요? 이대로 가는 거예요. 주피터 네 이렇게 다 라이브러리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다 라이브러리다 네 됐어요.